명세서, 통지서, 청구서 보는 법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청구되나요? 정산 결과는 e-POWER MARKET을 통해 발행되는 명세서, 통지서, 청구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세서란 정산금액의 산정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한 자료로 정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대별 발전량, 가격, 정산금 등 정산의 가장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실제 정확한 정산금을 검증하고 싶으시다면 명세서를 보셔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통지서는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가 시간대별로 정산한 정산금을 일별로 취합하여 시장운영규칙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알려주는 정산결과서입니다. 청구서는 일별 정산결과를 청구차수에 거래일자별로 묶어 전력거래소에 대금을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명세서와 통지서는 일별로, 청구서는 차수별로 발행됩니다. 그럼 명세서부터 찾아볼까요? e-POWER MARKET의 정산 메뉴로 가셔서 명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가장 최근 날짜의 초기 명세서가 자동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다른 날짜를 보시고 싶으시면 날짜를 변경하시고, 초기 명세서가 아닌 최종 명세서를 보고 싶으시면 내용을 초기에서 최종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명세서는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제일 오른쪽에 엑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조회된 명세서가 파일로 저장됩니다. 그러면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력시장의 정산은 시간대별로 정산합니다. 각 시간대별 한계가격에 각 시간대별 발전량, 즉 계량값을 곱해서 정산금이 산정됩니다. 계량값은 계량값과 조정계량값 두 개의 값이 있는데요. 최종 정산에 사용되는 계량값은 조정계량값입니다. 단, 이 차를 하지 않는 비중앙급전발전기는 대부분의 경우 계량값과 조정계량값이 동일합니다. A태양광발전기의 8C의 SMP, 즉 한계가격을 보니 8만450원이네요. 그리고 그 시간대의 계량값이 0.007027MWh라면 두 값을 곱해서 나온 전력량 요금이 565원입니다. 이렇게 각 시간대의 전력량 요금을 모두 더하면 그날의 정산금이 됩니다. 이렇게 합산된 정산금은 통지서 양식으로 여러분께 일별로 통지됩니다. 자, 그럼 이제 통지서를 한번 볼까요? e파워마켓 처음 화면에서 정산을 클릭한 후 통지서 화면을 열어 제일 처음에 있는 정산금 통지서 화면을 클릭합니다. 비중앙급전발전기만을 보유한 회원사는 비과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정산금 통지서 중 과세 항목만 보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였더니 통지서 화면이 뜨네요. 통지서 서식은 시장운영규칙의 별지로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중앙급전발전기만을 보유한 회원사는 전력량 정산금만 발생하기 때문에 전력량 정산금이 전력거래 정산금이 됩니다. 전력량 정산금과 전력거래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서를 확인해 볼까요? e파워마켓 정산 메뉴에서 청구서 화면을 열어 제일 처음에 있는 청구서 화면을 클릭합니다. 통지서와 마찬가지로 비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회원사는 비과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청구서 과세 항목만 보시면 됩니다. 청구서 양식은 통지서와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통지서가 하루에 대한 정산 내용만 나와 있다면 청구서는 청구차수의 거래일별로 전력거래량과 거래대금을 합산하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서는 부과세가 표시됩니다. 청구차수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통지서와 달리 청구서에는 부과세가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청구서에 보니 수정청구서란 항목이 또 있네요. 수정청구서란 이미 발행된 청구서가 수정될 경우 이를 보여주는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수정청구서에 대해 잠시 이해해 볼까요? 정산의 정정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산에 대한 통지가 나간 이후 정산을 정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전력거래소는 정산정정을 시행하고 이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계량값이 통신선 문제로 인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산의 누락분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송된 경우 정산에 대한 정정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수정된 정산은 특정 차수에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정산 업무의 편의성 및 예측 가능성을 위해 수정정산은 매월 마지막 차수인 4차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예제를 살펴봅시다. 홍길동 발전소는 3월 2차 청구가 모두 끝난 4월 26일에 3월 18일에 계량값이 누락되어 정산이 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량값을 복구하고 이를 전력거래소에 통제하였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확인하고 정산을 정정하기로 하였다고 합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산의 정정은 매월 마지막 차수인 4차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만약 3월 4차에 정산에 반영하기로 하였다면 이 정산에 대한 수정청구서는 3월 4차 청구일인 4월 24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산정정의 결과와 어느 차수에 반영되었는지는 어디서 확인할까요? 우선 정산 메뉴에서 이의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정산정정 결과 통지를 클릭합니다. 정산에 정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메뉴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록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보여집니다. 내용을 보니 3월 4차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정산 전후 정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엑셀 파일을 보시면 수정 전 명세서와 수정 후 명세서가 시간대별로 비교되어 있습니다. 자, 정산의 정정이 3월 4차 반영된다는 것은 수정청구서가 3월 4차에 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3월 4차 청구일의 청구서 메뉴에서 수정청구서를 클릭하시면 수정청구서가 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는 수정분에 대한 청구서라는 점입니다. 원래 3월 4차분, 즉 3월 28일부터 31일까지의 청구서는 수정청구서가 아닌 앞서 말씀드린 청구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수정청구서를 보니 제일 오른쪽에는 언제 차수를 수정하는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3월 2차분에 대한 수정청구서이니 3월 2차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그런데 만약 누락된 계량 데이터가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산 정정 결과 통지에는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의 수정정산내역이 한 건으로 올라가겠지만 수정 대상 차수가 3월 1차와 3월 2차, 총 2차수에 걸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3월 4차 청구서에 수정청구서가 2건이 올라갑니다. 수정청구서 화면에서 수정차수가 나누어져 2건이 올라가 있네요. 각각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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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